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197만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한 건데, 글로벌 완성차 판매가 같은 기간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정도 늘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일단 자동차 섹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서프라이즈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만 봤을 때 76% 정도 증가하면서 약 200만대, 197만대가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기 대비했을 때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년 동기에서는 거의 76%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각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봉쇄령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삭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면서 111만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19% 증가를 하면서 56만대 팔렸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63% 증가하면서 21만대 전기차가 팔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란, 그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부족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망치는 작년 대비세에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930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하이 봉쇄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상하이 쪽에 공장이 한 23일 정도쯤 재개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루에 2600대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그런 방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구조적으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현대차가 이를 앞두고서 2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만 투자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약간 좀 노사의 어떤 그런 반발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베이스 캠프를 어쨌든 한국에서 차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보다는 두 배 정도 더 올린 어떤 그런 투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 동력이다라는 건 확실히 좀 확인이 된다라는 좀 품증만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좀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약간 그런 포인트에서 현대차, 기아도 좀 테슬라를 잡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국내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